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쁜 화분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가온다육 화분입니다. 예쁜 화분들, 여기 있는 화분들은요. 원가까지는 아니고 몇천원씩, 4천원씩, 5천원씩 이렇게 세일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898-9559입니다. 여기는 택배 위주의 매장이고요. 여기는 할인된 화분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면 원가 그대로 드리는 화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 무료 택배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6만원 무료 택배예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그림 화분들이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세트 구성은 아니고요. 1번입니다. 가격은 2만 3천원씩입니다. 할인된 가격이고요. 원형 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기가 너무 적고요. 베란다에서도 쓰면 아주 적당하고 군색, 목대, 창아이들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화분이 심어놓으면 아주 예쁩니다. 외경은 9cm이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높이가 10.6 정도 됩니다. 미미한 차이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러블리하게 너무 예쁘네요. 1번입니다. 다음은 2번이에요. 이 그림도 상당히 인기가 많던데 이거 한 바퀴 돌려볼게요. 원형 스타일로 굽다리 보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이에요. 가격은 2만 3천원입니다. 외경은 8.8 나오고 있습니다. 높이는 11.2 11.2 약간 길이가 조금 기네요. 2번입니다. 2만 3천원이에요. 3번입니다. 이 아이는 약간의 익살스러움과 약간의 위트가 있는 표정이 귀여운데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원형 굽다리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3번이에요. 가격은 동일합니다. 2만 3천원이고요. 9cm 높이는 이거 10.7 나오고 있습니다. 3번이에요. 아주 너무 깜찍하고 귀엽습니다. 4번이에요. 약간의 핑크빛 색감이 아주 어느냐니 예쁘고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4번이에요. 가격은 동일하고요. 외경입니다. 외경은 이거 8.48 높이는 10.7 약간의 사이가 조금씩 다 있죠. 이거는 4번입니다. 굽다리 3개로 되어 있고요. 5번입니다. 이 아이도 깜찍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굽다리 3개 중앙에는 예쁜 보석이 하트 노란 하트와 전박이 노란색 원피스 블라우스가 너무 예쁘죠. 이거 5번입니다. 굽다리 3개로 되어 있고요. 외경은 9cm 딱 떨어지네요. 높이는 11입니다. 9 곱하기 11이에요. 예쁘죠. 자 6번입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난 표정이 8.6입니다. 외경이 8.6 높이는 10.7 6번입니다.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재밌죠. 이런 식으로 뒤에는 딱 비슷하게 굽다리 3개 원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이에요. 다음은 7번, 8번, 9번입니다. 이거는 아주 핑크 하얀색 꽃화관에 예쁜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굽다리 3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 원형으로 되어 있고 쓰기가 너무 좋은 사이즈 가격은 동일합니다. 외경 9cm 딱 떨어지고요. 높이는 11입니다. 예쁘네요. 뒤에는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8번이에요. 가격은 동일하고요. 외경 이거 정확하게 9cm 높이 11cm 여기서부터 사이즈가 똑같네요. 굽다리 3개 위에는 원형 뒤에는 이런 식으로 8번입니다. 가격은 23,000원이에요. 9번입니다. 머리핀이 보석으로 3개 쪼롬이 예쁘게 되어 있죠. 단발머리 아가씨 빨간머리가 너무 예쁘네요. 한바퀴 아주 러블리한 핑크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굽다리 3개 배수구 그리고 무게감도 상당히 가벼워서요. 쓰기가 너무 좋습니다. 2번이에요. 이거 9cm 정확하게 떨어지고 높이 11입니다. 다음은 10번과 11번, 12번입니다. 다 예쁘죠? 여기 보시는 거는 다 단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수제 공방 화분은 같은 화분이 없다고 합니다. 자, 10번이에요. 너무 예쁜데요. 아, 정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굽다리 네, 이거 앞에가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약간 연한 핑크색감이에요. 9 나오고 있고요. 자, 높이는 11.2입니다. 조금 높습니다. 자, 10번에 23,000원이고요. 자, 표정 한번 보실게요. 보석이 5개 너무 예쁘네요. 자, 11번입니다. 아우, 여기도 보석 4개가 아주 쪼롬이 너무 예쁘고요. 자, 뒤에 모습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굽다리 3개 자, 배수구 요거는 길이가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자, 외경 9 딱 떨어지고요. 높이는 10.4 네, 10.7 정도 되네요. 자, 하얀색 바탕에 약간 연한 보랏빛이에요. 네, 예쁘죠? 어우, 예쁘네요. 11번이고요. 자, 12번입니다. 아주 일살스러운 표정에 모자가 잘 어울리는 네, 아름다운 여성분이시네요. 자, 굽다리 3개로 되어 있고요. 12번입니다. 키가 조금 있네요. 자, 외경이에요. 9cm 나오고 있고요. 자, 높이는 11.5 자, 키가 조금 있죠? 12번입니다. 요렇게 1번부터 네, 12번까지 가격은 23,000원이고요. 네, 그림은 어느 하나 빠지는 아이 없이 예쁜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아무나 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격 너무 좋습니다. 23,000원씩이에요. 네, 오늘은 아주 주황빛의 진한 주황빛인데요. 토우아가 자, 요거는 요게 원래 가격이 두 개가 합쳐지면요. 이게 6만 4천원인데요. 자, 요거 6만원씩에 드린다고 합니다. 4천원씩 할인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14번, 네, 15번까지 이렇게 세 세트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6만 4천원인데요. 네, 요거는 6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자, 요거 외경 한번 재 볼게요. 외경, 네, 10.5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10.3 정도 나오고 있고요. 높이가 요거는 네, 10.3 자, 요것도 네, 10.4 정도 되는데요. 약간의 차이예요. 0.1mm 정도 자, 요거 13번입니다. 네, 굽다리 요렇게 되어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쓰기가 너무 좋죠. 예뻐요. 자, 요거 4천원씩 할인입니다. 4천원 할인이에요. 13번 세트 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자, 14번이에요. 요 색감이 네, 너무 예쁘고 달과이들하고 어느 난핏감이 제법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요거 디테일하게 통나무 대문이 표현되어 있고요. 14번입니다. 요 아이는 자, 요거 네, 외경은 네, 10cm 자, 요것도 10cm 높이는 요거는 10.3 요게 조금 높이가 있습니다. 아니면 테이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10 곱하기 10 네, 쓰기가 좋은 사이즈예요. 자, 굽다리 4개 요렇게 되어있고요. 자, 14번 네,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다음은 15번입니다. 와, 이렇게 요즘에는 달기도 할인을 많이 하고 하분도 할인을 많이 하니까 요런 기회에 네,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너무 좋죠. 자, 빨간색 두건이에요. 요것도 깜찍하고 예쁘죠. 자, 요거 10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10.3 자, 높이는 요거는 10이고 요거는 10.5네요. 요 아이가 조금 키가 있습니다. 자, 굽다리 4개예요. 자, 뒤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있고 15번입니다. 요거는 네, 세트 예, 6만 4천원에서 6만원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요번 기회만 요렇게 할인을 해드린다고 하네요. 네, 요 제품은 제가 로우 대품을 심었던 아이인데 어우, 잘 어울리고 예뻤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요거는요 6만원인데요. 네, 토하가가 네, 요아나마 다 있습니다. 자, 요거 4천원 할인된 가격 요번 기회만 요렇게 드린다고 하네요. 네, 다음번에는 다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네,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요거 6만원인데요. 네, 5만 6천원입니다. 자, 사이즈 재해드릴게요. 조금만, 네, 잠시만요. 네, 사이즈가 15.8입니다. 15.8 자, 높이는 14.5에요. 자, 예쁘죠? 주황빛감이 네, 어느 안이 예뻐요. 요 화분이 자, 6만원인 거 요번에만 네, 5만 6천원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배수구 급다리 요렇게 보실게요. 네, 요거는 딱 틀면 됩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자, 요렇게 16번에 5만 6천원이고요. 자,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네, 파란색인데 네, 어두운 계열이 사실은 질리지가 않고요. 생각보다 잘 네, 매치를 시켜놓으면 예뻐요. 자, 외경입니다. 요거는 네, 정확하게 16cm 아니고 15.8이네요. 15.8 자, 높이는 14.6이에요. 자, 요것도 네, 약간의 검은 계열이어서 네, 좀 눈에 덜 이제 보이는 거는 있는데 사실은 네, 심어놓으면 요런 아이들이 더 예뻐요. 자, 17번엔 네, 요거는 한 번만 5만 6천원입니다. 자, 요거 배수구 네, 굽다리 확인하시고요. 네, 다음은 연보랏빛 아, 요 아이는 통화가 너무 깜찍하고 예뻐요. 이빨도 이렇게 두 개 표시가 나오고 자, 요거는 한 번의 기에 18번입니다. 5만 6천원이에요. 아, 요것도 상당히 예쁘네요. 아유, 귀엽습니다. 자, 외경이에요. 15cm 나오고 있고요. 자, 높이는 요거 13.7 오, 디테일하게 옹이도 표현이 잘 되어있죠. 자, 굽다리 배수구 자, 요거 6만원인데 5만 6천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와, 너무 예뻐요. 요 아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예쁩니다. 네, 다음 화분은 아유,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탐나하는 화분 와, 이 통화가 너무 깜찍하죠. 네, 입모양이 하트예요, 하트. 자, 요게 네, 요번 기회만 19번에 네, 원래 가격이 아마 5만원인가봐요. 4천원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자, 요거 4만 6천원입니다. 오, 요거 창을 심어도 예쁘고요. 어, 한 대품 그 정도 되는 아이도 들어갈 것 같아요. 요거 높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군생 약간의 그런 대품에 가까운 군생을 심어도 예쁠 것 같고 목대 있는 아이를 심어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떤 아이를 심어도 예쁩니다. 자, 요거 보랏빛감이 너무 예뻐요. 자, 요거 땡겨놓고 한 바퀴 돌려 볼게요. 색감이 약간 네, 투톤으로 네, 쓰리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버스러워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곱다리도 아주 네, 배수구는 엄청나게 시원하네요. 정말 와우 물마름과 통기성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경입니다. 13이에요. 자, 높이는 13.7 이야, 이거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요. 요색감이 지금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19번입니다. 자, 다음은 20번이에요. 자, 블랙 바탕에 약간의 네, 요거 너무 예쁘죠. 겨자빛, 노란색 네, 고른 느낌인데요. 어, 검은 바탕에 금박이가 네, 덫을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주 고급스럽죠. 자, 요기 배수구 정말 시원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요거 다리가요. 네, 특이하고 아주 멋스럽죠. 장식을 해놔도 너무 예쁩니다. 20번에 요거 원래 가격이 5만원인데 4만 6천원 이고요. 외경은 12.7 네, 7이네요. 자, 높이는 13.5이에요. 와, 요거 예쁘죠. 자, 20번입니다. 네, 4만 6천원이에요. 자, 요거는 다 단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요아이도 상당히 좋아요. 이 통화가 없다뿐이지 네,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21번이죠. 요게 4만 2천원인데 3만 8천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와, 너무 좋아요. 자, 요렇게 보시고 자, 요거는 네, 블랙 바탕에 네, 금박이 되어 있고 단, 단화합니다. 단화해. 자, 외경부터 볼게요. 자, 외경은 13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는 13.5에요. 요거 3만 8천원 괜찮죠? 야, 요즘 먼지가 많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자, 요렇게 21번입니다. 가격은 3만 8천원이에요. 깨끗하게 닦아서 네, 배송될 겁니다. 와, 개인적으로 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똑같은 네, 초록 계열인데요. 자, 22번입니다. 가격은 똑같이 4만 6천원이에요. 자, 이거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배송구는 조금, 네 너무 시원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콧다리가 아주 멋스럽고요. 토화가도 깔끔하고 예쁘게 잘,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외경 12.7입니다. 12.7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13.7 자, 요거는 네 뭐, 아, 창을 심으려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22번이에요. 네, 가격은 4만 6천원입니다. 네, 자, 다 제가 좋아하는 화분들이 나와서 어, 네, 23번입니다. 자, 요거 6만 2천원인데요. 4천원 할인된 가격 4만 8천원, 아니네 네, 5만 8천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6만 2천원인데 4천원 할인된 가격이고 요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너무 예쁘죠? 꽁이, 토화가들, 주황빛 옷 네, 요거 주황빛 네몬 외경입니다. 외경 12.2 잠시만요. 자, 높이가요. 요거는 11.1, 요렇게 보실게요. 11.7 네, 아니, 21.7이네요. 자, 21.7 어, 롱븐이에요. 정말, 네, 나무, 통나무 같습니다. 자, 요거 5만 8천원에 드린대요. 자, 굽다리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24번입니다. 가격은 5만 8천원, 4천원 할인된 가격이고요. 자, 요렇게 보실게요. 와 자, 요거 위에가 요런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외경이, 네, 11.5이고요. 높이는 22cm예요. 사이즈가, 네, 조금 크네요. 빨간색 자, 요렇게 옹이 굽다리 4개 자, 요렇게 보실게요. 위에가 요렇게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통나무 같아요. 어쩜 이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24번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 화분입니다. 자, 요거 25번이에요. 요것도 5만 8천원인데 높낮이가 요렇게 다르죠. 네, 요거 5만 8천원이에요. 자, 외경 10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이는 22, 낮은 쪽은요. 20.3 요렇게 나오는데요. 자, 멋스럽게 되어 있어요. 자, 옹이도 표현되어 있고 아, 너무 예쁘죠? 자, 굽다리 요렇게 되어 있고요. 25번입니다. 요렇게 5만 8천원이에요. 네, 화분 가지수가 네, 몇 개 안 되지만은 너무, 네, 화분들이 아, 구매하고 싶다. 네, 요렇게 사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화분들이네요. 네, 요 화분이 4점이 있는데 요게 마지막입니다. 와, 26번이에요. 자, 요것도 블랙 바탕에 위에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게 5만원인데 네, 4만 6천원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요거 삼각다리가 너무 예쁘죠? 네, 삼각배수구도 너무 예쁘고 자, 뒤에는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26번이에요. 네, 4만 6천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4천원 할인된 가격이에요. 네, 15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 높이가 13입니다. 아, 통화가도 너무 예쁘고 지금 약간 날이 어둡기 때문에 요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거 26번입니다. 4만 6천원이고요. 자, 27번에 비슷하지만 통화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만 8천원이에요. 자, 외경 요거 네, 14.5입니다. 자, 높이는 네, 요거는 13.5에요. 27번에 자, 요거는 요렇게 예쁜 장미꽃이 너무 예쁘죠? 요렇게 보시고요. 네, 27번입니다. 가격은 3만 8천원이에요. 자, 이거 외경 네, 한번 재볼게요. 14.5 자, 높이는 어 13.5 네, 요렇게 너무 예쁘죠? 네, 블랙 바탕이 아주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자, 28번이에요. 요것도 통화가가 네, 갈색 옷을 입고 네, 장미꽃 한번 보시고요. 자, 삼각, 네, 배수구 네, 삼각다리 세 개가 되어 있고요. 자, 28번에 5만원인데 4만 6천원입니다. 자, 14 나오고 있고요. 자, 높이는 네, 13.2 예쁘죠? 자, 요거는 네, 29번입니다. 통화가가 없으면 네, 4만 2천원인데 3만 8천원입니다. 29번이에요. 자, 요거 15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는 14. 요거는 네, 실제로 보시면 아주 예뻐요. 요런 화분들 너무, 네, 좀 사이즈가 네, 큰아이들 창을 심어놔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주 멋스럽겠죠? 네, 요렇게 29번까지 네, 몇 천원씩 할인된 가격으로 조그만 저렴하게 만나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